저한테는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. 나 모르겠어?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.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? 벤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살 수 있지? 젊은 나이라도 돈이 많나 보지. 위대한 게 집이네. 재미있네. 애매만 있으면 나 뭐든지 해. 희열을 느끼는 거죠.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.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. 저 사람이 널 만나는 것 같아. 난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워요. 이틀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.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. 거기에 옳고 그런 건 없어요. 자연의 도둑만 있지. 거기에 옳고 그런 건 없어요. 고맙습니다. 여기가 좋아요.